최신수는 메이저리그 커리어 내내 장발의 백인 투수에게 강했는데요 앞으로 콜이라는 이름을 가진 투수는 최지만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선발이 좌완 앤서니 K였기 때문에 최지만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팀이 3대5로 뒤진 6회초 데타로 나와 게리콜이 아닌 AJ콜을 상대로 동점 트론홈런을 날림으로써 팀이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했습니다 10회 말 1413루와 11회 말 14말루에 끝내기 기회를 놓친 토론토는 12회 초 2423루에서 조유엔드를 거르고 상대한 프란시스코 메이아에게 말로홈런을 맞고 패했는데요 메이아는 샌대구 시절이었던 2018년에도 9회 말 끝내기 말로홈런을 알린 바 있습니다 게리콜을 상대로 포스트 시즌을 포함해 통산 4개 홈런이 있는 최지만은 이로써 코리라는 성을 가진 투수를 상대로 5번째 홈런을 때려냈는데요 복귀 후 5경기만에 2홈런 8타점을 기록했으며 그제도 결승 적시타를 날렸던 최지만은 타율 4할 7푼 1리 출루율 5할 7푼 1리 장타율 0.88입니다 최지만은 통산 41호 홈런을 날림으로써 최희섭을 제치고 한국선수 단독 3위가 됐는데요 이제 취지만 앞에 있는 선수는 46개를 기록하고 있는 강정호입니다 템퍼베이는 토론토의 약한 글래스나우가 4와 3분의 2이닝 9피안타 5실점에 그쳤는데요 시즌 첫 5이닝 소화에 실패한 글래스나우는 올 시즌 토론토전 2경기에서 10실점 나머지 8경기에서 10실점입니다 하지만 템퍼베이는 역전승에 성공하고 8연승 최근 14승 4패라는 질주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경기에 앞서서는 미러키와 2대2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템퍼베이는 주전 유격수 윌리 아담헤스와 우한 트레버 리처즈를 미러키에 주고 JP 파이어라이젠과 드루 라스무센을 받아와 불펜을 강화했는데요 이 트레이드가 가지는 더 중요한 의미는 드디어 내하수 유망주들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팀 1위 유망주이자 메이저리그 1위 유망주인 완더프랑코 팀 2위 유망주이자 메이저리그 50위 유망주인 비달브루안 팀 7위 유망주인 테일러 월스가 모두 유격수 유망주이며 AAA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템퍼베이는 일단 월스를 가장 먼저 올렸습니다 반면 토론토는 이틀 연속 역전패라는 큰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12회 말 추격의 트론 홈런 포함 5타수 3안타 2홈런 1볼렛 4타점을 기록한 게레로는 13개 홈런으로 아메리카니그 단독 2위이며 타율 3할 3푼 8리는 아메리카니그 3위 출루율 4할 4푼 7리는 4할 6푼 6리인 트라우스에 이어 2위 장타율 0.650은 트라우스를 제친 아메리카니그 1위 그리고 OPS 1.096은 메이저리그 1위입니다 한편 마커스 시미어는 첫 3타석에서 2루타 3루타 홈런 순으로 기록함으로써 히포더 사이클의 단타 하나를 남겼는데요 그러나 이후 3타석에서 모두 범타에 그쳤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히포더 사이클은 2019년 9월 18일 케반비지오입니다 양팀이 15명의 투수를 쏟아부은 경기에서 그동안 자기는 중계를 짧게 한다며 다른 해설위원들을 마구 놀렸던 이창섭 의원은 4시간 26분짜리 경기를 중계했습니다 김하성도 오늘 장타를 때려냈는데요 마차도를 대신해 3루수로 출전한 김하성은 첫 타석 플렉센을 상대로 날린 타구가 충분히 뻗지 못해 잡히고 투수 땅볼이 될 뻔한 타구가 4안타가 되지만 마지막 타석에서 좌한 상대 적시 2루타를 때려내 최근 6경기 5타점 7경기 4장타를 이어갔습니다 좌한 상대 타율이 24타수 8안타 3할 3푼 3리고 8개의 안타 중 3개가 2루타인 김하성은 내일은 좌완 저스터스 셰필드 올해 역시 좌완 기쿠치를 상대합니다 시애틀 선발 크리스 플렉센에게 1과 3분의 2이닝 10위 안타 8실점 패전을 안긴 센데구는 타티스와 크로네너스가 3런을 때려내며 페코파크에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16득점 경기를 만들어냈는데요 특히 타티스는 복귀전 4타수 4안타 2루타 2개 1홈런 1도루에 이어 오늘도 4타수 2안타 1볼렛 1도루 4타점이라는 미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타티스는 최소 경기 억대 5위에 해당되는 171경기만에 통산 50호 홈런을 때려냈는데요 홈런을 친 다음에 베트 플립과 3루에서의 백스텝 홈에서의 득점 포즈와 카메라 윙크까지 세리머니 풀세트를 선보였습니다 패대까지 호투한 샌드에고는 최근 4경기에서 다르비슈가 7인닝 10K 무실점 스넬이 6인닝 11K 1실점 머스그로브가 7인닝 11K 무실점 패대기 6인닝 6K 1실점으로 4경기 선발 평균자 측점이 0.69입니다 시즌 7연승 홈 8연승에 성공한 샌드에고는 샌프란시스코와 메이저리그 공동 1위가 됐습니다 샌드에고의 공동 1위 등극은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를 잡아줍기에 가능했는데요 두 팀간의 올시즌 첫 맞대결에서 샌프란시스코 선발 알렉스 우드는 크리스 테일러에게 투런 홈런을 막고 6인닝 7K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다저스 트레버 바우어가 6과 3분의 1인닝을 2피안타 11K 비자책 1실점으로 막는 바람에 시즌 첫 패배를 안게 됐습니다 이로써 10경기 5승 2패 1.98을 기록한 바우어는 로버츠 감독의 특별 대우 속에 오늘도 126구를 던졌는데요 이는 쉐인비버의 121구를 뛰어넘는 올시즌 선발 투수 최다 투구수입니다 경기당 평균 106구를 던지고 있는 바우어는 오늘도 삼진을 잡은 후 요란하고 다양한 포즈들을 선보였는데요 샌프란시스코 팬들이 자신에게 야유를 보내자 마치 헐크 호건이 그러는 것처럼 귀에 손을 가져다 대며 야유를 즐겼는데요 바우어는 오늘 경기 소감에 대해 재밌었다 다음엔 팬들이 가득차길 바란다고 했고 크리스 테일러는 바우어에 대해 그냥 웃기다 우리 팀이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4번 타자로 나선 포올스는 4타수 이란타와 함께 669호 홈런 대신 405호 병살타를 쳤는데요 에인절스 시절 조정 OPS가 70이었던 포올스는 다저스 이적 후에는 141을 기록하고 있고 다저스는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줍기의 달인이 된 다저스는 마이너 계약으로 영입한 네이트 존스가 1과 3분의 2이닝 2K 퍼펙트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월드시리즈 진출 후보들인 화이삭스와 양키스의 경기에서는 눈부신 선발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로돈이 6이닝 13K 2피안타 무볼렘 무실점 몽고메리가 7이닝 11K 4피안타 무볼렘 무실점으로 둘은 모두 탈삼진 개인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가 무볼렘 10K 경기를 한건 양대리그가 설립된 1901년 이후 여섯번째고 무볼렘 무실점 두자릿수 탈삼진은 1901년 이후 최초였다고 하는데요 좌한상대 타율 장타율 OPS 메이저리그 1위이자 지난해부터 좌한선발을 상대한 경기에서 23승 2패를 기록 중이었던 화이삭스는 오늘 양키스 조던 몽고메리에게 맡기고 경기마저 패했습니다 화이삭스는 김광현의 다음 상대입니다 양키스는 9회초 무사 1,2로 해서 7년만에 트리플플레이에 성공했고 7회 시즌 2호 홈런을 날렸던 토레스가 통선 다섯번째 끝내기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휴스턴전 사전 전패였던 텍사스는 10회 말 아돌리스 가르시아가 시즌 12호 역전 끝내기 스리런 홈런을 날렸는데요 텍사스 신인의 끝내기 홈런은 2013년 주릭슨 프로파 이후 처음 휴스턴전 끝내기 홈런은 2011년 미치모오랜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가르시아는 37경기 35타점으로 경기당 0.95타점은 메이저리그 1위에 해당됩니다 6인링 4K1실점 노 디시전으로 물러난 깁스는 최근 9경기 평균자책점이 1.50이지만 9경기에서 3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체드 핀더와 라몬 로리아노의 공수 맹활약으로 에인젤스를 8대4로 제압했는데요 핀더는 2회 호수비와 7회 역전 결승 스리런 로리아노는 4타수 4안타와 함께 7회 동점 투런이 될 수 있었던 앤서니 랜돈의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오타니는 3타수 무한타 1블렛에 그치며 최근 3경기 9타수 1안타 6삼진인데요 점점 체력의 한계가 오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최근 3승 8패에 그치고 있는 에인젤스는 5월 팀 평균자책점이 5.35로 심각합니다 매치는 승리했지만 부상자가 또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는 피트 알론소입니다 매치의 부상자는 불러들이기도 힘들정도인데요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17명으로 심지어 개막 로스터에 있었던 13명의 야수 중에서는 5명만 남아있는데요 어쩌면 린도어는 부상당하지 않은 걸로 선전하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마커스 스트루먼은 6이닝 8K 20점 승리가 블론 세이브로 날아갔는데요 첫 3경기에서 3승이었던 스트루먼은 이후 6경기에서 4패 3.90으로 디그롬이 없자 디그롬에 붙어있었던 브룬이 스트루먼에게로 옮겨온 모양입니다 매치가 디그롬과 신더가드의 동반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반면 워싱턴은 스트라스버그가 돌아왔는데요 스트라스버그는 최고 94.5마일 평균 92.3마일의 나쁘지 않은 구속과 함께 5와 3분의 1이닝 4K 1피안타 무볼렛 무실점 호투로 정규 시즌 기준 2019년 9월 27일 이후 603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애틀란타와 피츠버그의 경기에서는 이한 앤더슨과 타일러 앤더슨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이한 앤더슨이 6이닝 무실점 승리인 반면 타일러 앤더슨은 5이닝 9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애틀란타가 20안타 7홈런 20득점으로 피츠버그 마운드를 폭격한 가운데 애틀란타는 한 경기에서 말로홈런 2개가 포함된 7개 홈런을 기록한 최초의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아쿠냐가 때려냈는데요 아쿠냐는 14홈런으로 오타니와 동률이 됐습니다 애틀란타는 벌써 7개 말로홈런으로 4개인 2위 화이삭스보다 3개가 많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미겔 카브레라의 활약으로 켄자시티를 7대5로 제압했는데요 카브레라는 2회 선제 솔로홈런에 이어 7회에는 역전 결승 말로홈런을 때려냄으로써 통산 42번째 멀티홈런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카브레라는 491홈런에 도달했는데요 역대 30위인 카브레라의 앞에는 493개인 루 게릭과 프레드 맥그리프가 있고 9개를 더 때려내면 카브레라는 역대 28번째 500홈런을 달성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오늘의 MLB였습니다